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네몽을 가꾸는 레시피는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소고기 단호박 시금치 카레를 만들건데요. 소고기 단호박까지는 카레에 이해가 되시는데 시금치는 좀 생소하시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시금치가 자궁 건강에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서 비타민 E, 철분, 엽산, 마그네슘까지 풍부해서 자궁의 긴장을 줄여주고요. 통증이나 염증의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시금치는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기도 하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서 생리 중에 컨디션 회복에도 좋죠. 네, 맞아요. 그럼 재료 손질 먼저 해볼까요? 네. 우선 제가 이 단호박을 손질을 할 건데요. 특히 이 단호박에는 굉장히 좋은 섬유질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궁 질환 중에 변비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네. 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를 줄여주는 좋은 식재료예요. 그렇겠네요. 특히 이 단호박 안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궁경부항과 다른 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단호박은 유해 성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에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음, 맞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똑똑하게 맨날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 말씀 잘 하시면서요. 아니,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같이 파림이 좋은 여자들도 이 칼로 단호박 썰어서 요리해 먹으려면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내부로 싸셔서요. 전자레인지에 한 3, 4분 정도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약간 설이간 상태가 돼서 썰기에도 좋고요. 요리하시기에 더욱더 편하실 거예요. 네, 좋은 팁이네요. 근데 혹시 이렇게 좀 신선한 단호박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있지요. 왜 없어. 이렇게 제가 오늘 골라온 단호박처럼요. 노란 부분이 올라와 있는 걸 사시면 당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정말 몰랐네요. 좋은 팁 또 하나 알아가네요. 제가 오늘 많이 알려드리죠? 네. 자, 그러면 단호박 손질 먼저 해볼게요. 네. 저는 미리 지금 전자레인지에 돌려놨어요. 어머, 칼이 쑥 들어가. 그러네요. 너무 썰기 좋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두시고 씨를 좀 빼줄게요. 숟가락으로 살살살살 긁어서. 어머, 너무 간편해. 그렇죠? 네, 정말 잘 되네요. 아니, 단호박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는데 손질하기가 어려우니까 딱딱하고. 그래서 잘 못 드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셔서 판리하게 한번 이용해보세요. 이렇게 실을 뺐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크기는 원하시는 크기대로 자르시면 돼요. 껍질은 따로 안 벗겨도 되는 거죠? 네, 껍질에 더 영양분이 많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용할게요. 네, 좋으세요. 같이 먹어야겠네요. 네. 야채를 볶으면서 한쪽에서 오늘 함께 곁들일 난을 구워볼게요. 그냥 팬에다가 기름 두르지 마시고 구워주세요. 네. 인도에서는 밥 대신 난을 같이 먹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자, 쿠그모토 살짝 가놔게요. 이것도 카레에서 같이 끓여주니까 살짝만 익히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튀기만 살짝 없어질 정도로만 볶아주세요. 저도 이제 좀 알죠? 음! 역시 센스쟁이셔. 많이 배웠어요, 그동안. 네, 난이 익어지는지 볼게요. 이렇게 핍기가 없어지면 음, 야채가 좀 딱딱한 거 먼저 넣을게요. 단호박은 전자렌지에 한번 돌려서 살짝 설익었으니까 당근 먼저. 퍼rel começar Welka US Hot Brooklyn Maybe the 이 퍼rel pero